12번.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, 둘, 둘, 셋 2번. 동그라미 동그라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과음과 같이 칠게요 으 으 2번과 4번을 치실 2번과 3번을 치실 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네 쏠 2번은 쏠 이지만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으 으 이렇게 검은 것만을 꼭 쳐 주셔야 합니다 총 3번을 치실 때 연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